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선생님 이번 퀘스트 영상의 주제는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고1, 6월 모의고사 대비 통학각 학습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 통학각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6월 모의고사를 좀 잘 내가 마음에 드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학습법을 준비는 했는데 잘 보니까요. 짠! 지금 시험법이가 좀 이상해. 자, 우리 학생들은 6월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1학기 기말을 좀 준비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들어가는 1학기 기말 범위는 2-2단원 지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또는 2-3단원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오,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 시험 범위를 보니까 1단원 전체가 들어가요. 자, 전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1학기 중간에 쳤던 빅뱅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 진화, 뭐 여러가지 원소, 그리고 주기율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이 조금 들어갔는데 역학적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 잘 모르겠으면 중력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 중력은 1학기 중간에 이미 친학교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거든요. 완전 시험 범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정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정도? 공부를 하는 계획, 공부의 양을 좀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꼭 명심을 하고 우리가 플랜을 짜야 하는 게 1학기 시험 범위는 보통 1-2단원, 신소재 이런 게 있어요. 뒤쪽에. 그리고 2-2단원이 많이 들어가. 2-2단원 이후. 자, 물리 역시 2-1의 중력 시스템 말고 운동량과 충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누구? 무조건 1학기 기말고사를 두고 우선순위를 잡고 공부해야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시험을 너무 잘 쳐서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나 담임쌤한테, 과학 선생님한테 나 잘 보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 대개 사실은 많은데 그래도 쌤이 이야기할 게 잘 보이는 거랑 내신 점수가 잘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네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 포인트는 기말에 둡니다. 알겠지? 그러면 6월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너희가 한번 좀 복습을 해주면 좋은 건 중력 시스템은 복습을 하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연계가 되어요.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복습을 해놓고 연계가 되는 이 단어는 그래도 공부하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쌤이 좀 추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학기 중간고사 복습만 해, 했더니 처음부터 다 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암기했던 부분이 앞으로 고2, 고3이 되면서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1단원에서 나오는 원소와 주기율표 그리고 공유결합과 이용결합은 어느 정도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복습회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1학기 기말고사는 화학결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결국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신도 잘 받고 싶은데 모의고사도 좀 잘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 화학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주시는 거 강추드릴게요. 강추를 강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화학을 다 하면 2단원 역학적 시스템, 등가속도운동 이런 것들 있지 이거는 공식이나 그래프를 한 번 더 복습하면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복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게요. 되겠죠? 그러면 어쌤 오케 콜 무슨 주제를 어떻게 공부할지는 제가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우리가 좀 만들어 놓은 오답노트가 있죠. 오답노트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오답노트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오답노트를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오답노트의 기준은 이런 거야.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있으면 너희가 왜 답을 기억 체크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역, 니은이 답이야. 그럼 너희가 뭘 모르는 거야? 니은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 니은 밑줄 끊고 아, 내가 이 내용 때문에 틀렸네? 라고 써놓고 찰칵! 사진만 찍으면 그게 오답노트죠. 굳이 막 송글 씻으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희 왜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탭이나 이런 것들로 사진만 찍어도 그게 오답노트입니다. 그런 오답노트를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내가 틀렸던 것, 그리고 맞추었던 것까지 다시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공부해 주시고요. 모든 나의 에너지는 내신, 몰빵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죠? 이 정도 공부하시고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시고요. 내신도 잘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